자 그럼 나머지는 누가 읽어보는게 좋을까? 정만이가 읽어볼까? 조용 조용 친절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밝아진다 내가 먼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웃이 베풀는 친절에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다 잘 읽었어 벌써 스티커를 거의 다 모았네 다들 열심히 해서 스티커 모으도록 해 알았지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